인디비주얼이 개인인데 왜 개인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? 보게 되면 이는 보정어로서 not이라는 의미의 접두사입니다. 그 다음에 디비주얼 할 때 이것은 디바이드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나눌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개인을 나눌 수가 있나요? 솔로몬의 지혜에서 보면 유사한 일화가 있었죠. 솔로몬의 판결에서 이 개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디비주얼을 개인이라고 한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디바이드라는 단어 꼴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. 이 관련 단어들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자 디바이드는 나누다입니다. 자 디비전은 나눗셈, 나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회사라든가 어떤 조직의 한과, 분과를 얘기할 때 디비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자 이 주식회사의 연말이 되면 이 배당금을 주게 되는데요. 그래서 배당금은 주주들한테 가진 주주의 그 주식 소유 비율만큼, 비율만큼 비대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디비드한다면, 디비드한다면 배당금을 얘기합니다. 나누긴 나누되, 하부를 더 세분하게 나누는 것을 서브 디바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러한 세분을 서브 디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. 우리가 나눗셈이라고 할 때도 디비전이라고 하고요. 이 사측 연산에 나누기 할 때도 디바이드라고 하기 때문에, 한번 사측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가감승제라는 말을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. 가는 이 더하다는, 덧셈하다는 뜻으로, 동사로는 add라고 얘기를 하고요. 자, 감은 빼다는 의미로서 뺄셈하다 해서 Subtract라 하는데요. Sub는 아래라는 뜻이고요. Tract는 끌다는 뜻입니다. 아래로 끌어서 빼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뭐뭐한테 끌리다라고 할 때는 Attract, 그래서 Attract는 끌리다. 그래, Attraction 하면 인력. 자, 만유의 인력 할 때 그 인력을 얘기하고요. 뭐 형용사로서 Attractive 하면, 누구한테 끌리니? 자, 매력적인 이라는 단어로 Attractiv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끌고 다니는 그런, 이, 이, 저기 차가 있죠. 트랙터, 화물차, 그런 걸 트랙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. 자, Multiply 할 때 Multiply는, 멀티는, 자, 여러번. 자, Fly는, 자, 이, 곱하다는 뜻입니다. 겹겹이, 몇 배, 몇 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Multiply는 곱셈하다. 자, 방금 전에 Divide는자 나눠셈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이걸 분석을 해보면, 이 D는 이제, 이 D의와이드가 이제 나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의 명사형을 보게 되면 addition, 자, 더셈, subtraction, 뺄셈, multiplication, 곱셈, division, 나눠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